이의 007 대작전입니다. 007 대작전! 뭐 어디에 있다는 거야? 태형! 태형! 뭐야? 참 참 참! 빠이빠이 찌! 두 장 간신히 모았는데 두 장 뺏어오라는데요? 와 진영! 이게 너무 짜증나? 이게 뭐야? 야 그냥 빨리 지미야 갚아! 선생님! 지미야 갚으라고! 참 참 참 야 너 왜 이렇게 저어? 상위권은 제이오 그리고 아이오 야 야 기쁜다! 파트 대수의 차이는 여섯 개입니다 응? 여섯 개! 뭐야 이 사람들! 대박이다! 야 제이오! 여섯 개! 야 제이오! 야 제이오! 진짜 카메라 같습니다 얘들아 다들 연기가 많이 늘었네 아 바로 뒤부터 합니다 야 카메라 같이 가 카메라 같이 가세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무대 풀어 가면 뭐 됩니까? 네? 정우 씨 정우 씨 정우 씨 일로 오세요 나야 근데 왜 요거 두고 가지?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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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빈 씨 저빈 씨 저빈 씨 이거 왜 두고 가지? 하하하 저빈 씨 이거 왜 왜 떨떨인거 하지? 하하 잘 찾네 잘 캔 잘 캔 이리로 가야지 꼭 찾아오세요 야 너 찾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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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많이 찾아야 되는데 하하 노란색 카드 노란색 카드만 찾으면 돼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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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용이 넘친다 아까 보니까 소화기만 찾아도 본전 하는 거 같던데 아니야 지금 이거는 바보 짓이야 이렇게 가다가는 다 뺏기고 말 거야 아 찾았어? 네 찾고 있어요 자 다들 노부들 하시다 진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잠깐만 꺼진 불도 다시 보고 등잔 밑이 어둡다 했어 등잔 밑이 어둡다 했어 안 얻어 없구만 등잔 밑이 밝았다 아 이거 무슨 꺼내기 힘들게 놨어 진영 진영 아이고 벌써 몇 개를 주신 거야 이 형 벌써 세 개나 찾았지 내가 본 것만 몇 개야 지금 이 형 복덩이네 아 셋 다른 카드를 찾고 싶었는데 그런 게 없네 무조건 노란색 카드 노란 카드만 찾으면 돼 스타 카드 스타 카드 스타 카드만 찾자 와 안 보여 안 보여 당황하면 안 돼 당황 안 돼 벌써부터 당황하면 안 돼 당황하지 말고 찾자 정훈 씨 많이 찾았어요? 아니 난 주단 오로지 스타 카드만 찾겠다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진짜 진짜 없다고? 백 개를 뿌렸다는데 진짜 없는데 빠른 상태가 안 나 오 오 내려갈뻔했다 시작부터 내장 여러분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어도 안전을 항상 유의하면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닫히면 안 돼요 아프면 손해고 본님한테 와 눈앞에 있다 저거 눈앞에 있어요 제가 겁나 많이 찾았습니다 뭐 한 몇 장 찾았는지 모르겠다 기뻐 기뻐 오케이 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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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게임이 오케이 찾았습니다 저 여기 엄청난 카드를 맞춰 자 갑시다 참 참 참 오케이 참 참 참 오케이 아 이거 카드를 많이 소지하지 말까? 맡겨둘까? 150산만 하자 아 지금 내가 많다는 이미지가 센데 아 지금 내가 많다는 이미지가 센데 죄송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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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를 찾으셨나? 어허 많이 찾으셨나 봐 아 진짜 안 보여 우와 żenie 셀lied 으어 어허 repertoire 칼을 기가 막히게 쳐선 아이 감사합니다 친구 아니야? 멀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뻐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잘 안나 죄송합니다 언제쯤이면 결칙을 안하게 될까 아이고 아이고 와 결승 제이구 와 진짜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무슨 일이야 저 있다 땡큐 오케이 오케이 이런데 있으지 않을까? 진짜 이 스태프분들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거 봐봐, 이런데 파트 조타 으아 으어 으아 아 진짜 복통 야, 이 바닥이 숨길 생각을 하려고 우와, 대박이다 우와 오 소름돋아 오 야 하나 신 아 진짜 스타 카드 어딨냐 넌 노란색 카드만 진짜 찾으면 되는데 노란 색깔 카드 지금 찾는 사람 있어요? 노란 색깔 카드만 찾아온다 20만원 여기도 싹 누가 훑었네 훑었어 훑었어 나 하나 찾았다 이쪽 내 거다 이쪽에 있는 거 다 내 거다 진짜 없다고? 너무 서운한데? 태형 씨 많이 찾았어요? 찾고 있습니다 아 왜 나랑 동선 겹쳐 얘들아 남준이 형 1등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넌 재협이랑 같이 살고 그렇게 모르냐 재협은? 아 파티였네 아 이제 없는데? 뭐야 없는.. 다 가져갔나? 카메라가 여기 있으면은 영리적으로 해야 합니다 방송 쪽으로 다가가야 해요 카메라가 왜 여기 있겠어? 저거 있지? 저거 있지? 노란색 카드 세종 방법으로 가입하여 한 번에 시키는 별 카드를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별 카드? 별 카드가 이런거죠 그래 나 이걸 일부러 안 쓰고 있단 말이야 아니 아 카드가 없어 아 저 형 이거 미점한데 야 그거 끝나고 작업해야 하거든요 하 작업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지금 이 체력으로 이거 좀 쪄주실래요? 야 여기다 숨겨놓냐 진짜 이게 잘 훑어야 돼 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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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여기도 애들이 잘 안 봤네 게임 앤을 찾아가야 할 것 같은데 애들 눈에 안 띌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게임 똥 게임입니다 모나코 모나코 모나코? 아 모나코 찐 참 참 참 청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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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진짜 이걸 먼저 썼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사용할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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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왜 이러세요 사용할까요? 사용할게요 쉽구나 나이스 와 자 130번 쌍 띠귿 기역 쌍 띠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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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역 네 와 이게 뭐가 있어 그러면 쌍 띠귿 기역이 응? 떡국 자 도전 빨리 다 다 여기 숨으세요 다 여기 숨으세요 자 쉰 어 쉿 쉿 하아 갔어요 하셨습니다 자 컴퓨터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ㄷ ㄷ 돌진 어 잠깐만 가위 가위 뽀 묵 묵 묵 찐 아 아니 잠시만 아니 잠시만 이렇게 하지 마요 아니 이게 아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한 번만 봐줘 네 묵 찌 묵 찌 빠 찌 찌 빠 빠 찌 어? 좋은데 묵 멋있어 아 아 게임하는 중이에요 지금 어 카드 한 장 찾아가지고 뭐 한 장이야 몇 번 하는 걸 내가 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봤어요 형 어디서 어디서 창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하 진짜 이 형 진짜 이 형 이제 또 게임하러 간다 또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난 닭을 찾아야 돼 자 감사만이 찾았거든요 자 이거 다 쓰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틀어 나가보죠 우리 네 네 피읍 이응 파업 빠 빠 오케이 묵제 부부기 하고 있었는데 참참참 이거 솔직히 어떤 걸 해도 제가 이겼어요 네 그럼 인정 와 진짜 논리도 반박할 수 없었지 까막 묵 빠 빠 오케이 꼬세요 참참참 오케이 당하지 않습니다 절단 겁니다 네 안흠 팥 찜빵 와 진짜 너무하다 이런 거 골랐어요 이거 안흠 팥 찜빵 안흠 좋다 내 목표는 하나 노란색깔 카드를 찾는 것이다 핑크핑크 미칭 피칭 없나? 피칭 안 나도 없나? 왜 안 보이지? 이대로 말이 모아놓고 웃으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 마음의 눈 힘을 안아 피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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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이렇게 있다고? 네 피칭 아시죠 피칭 자 피칭 흥민정 게임입니다 흥민정 게임 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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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어 참 참 참 홍합 왕밤 홍합 왕밤밤 홍합 왕밤밤 홍합 왕밤밤 핀란드 핀란드?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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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닭.. 닭을 닭씨를 찾았어 닭씨가 나랑 잘 맞았는데 다위바위보 뽁 찌 찌 찌 하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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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여가세요 못 이기겠다 닭씨를 찾아야해 축하 게임 할게요 예 가위바위보 보 라 캬 아 하하 하하 햐 참참참 표고꼬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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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의 수도는? 아 체코의 사람 체리? 죄송합니다 아 진짜 마지막 이걸로 하셔야 하는거죠 가위 가위 뻥 뻥 아 카메라가 솔직히 안되어있네요 여기는? 저기 되어있네요 이쪽으로 오세요 왜 여기에 카메라가 있을까 왜 왜 카드가 있으니까 왜 여기 동그루니 카메라가 여기 있지 아 여기 없다고? 여기 동그루니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위치가 카드의 위치는 전혀 열개입니다 나눔 게임 시간은 10분 나눔 게임 시간은 10분 10분입니다 게임은 어디? 게임이 게임을 찾지 마세요 미리 게임하기 잘했다 그중 두관들이 정말 ㄱ, ㅇ ㄱ, ㅇ이요? 코야 하면 안 받아줄 거죠? 쿠이! 코야 솔직히 안 돼요? 코야 있잖아요 명사로 틀렸어요? 쿠이 한번 보세요 쿠이 알았어요? 틀렸어? ㄱ, ㅇ 나는데 코야밖에 안 떠오르는 거야 쿠이라고 해서 틀렸다 가만히 있어도 이긴 거 같은데? 아닌가? 근데 제옵이 있어 제옵 제옵이 변수래요 노란색깔 카드 숨어서 해야 돼 숨어서 은표 카드를 8번으로 쓸게요 0입니다 16번 2개 2개 그리고 이거 빨리, 102번 네, 제법 이렇게 할 거예요 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가위바위보 참, 참, 참 개샬 삭스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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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독님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같이 뛰어다녀 주셔서 제가 이렇게 성공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흰 음 여유부리기 여유부리기 해서 타워치 Box 分 MAX 등산 미치 어둡다 어깨 등산 미치 어둡다 어깨 ün 빨리 끝atura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우와우!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모두 중간 점검에 부추기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 10분 남았다며. 부추기고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난 나입니다. 나는 내 점수로 간다. 안 돼! 안 돼! 중간 점검이 있어? 호박, 게임 끝났어. 아, 그래요?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요? 이런. 게임 끝났어. 잘 못 나왔습니다. 잘 못 나왔는데. 뭐야? 그러니까. 어? 잘 못 나왔다고? 뭐야? 잘 못 나왔는데 뭐야? 이야! 아... 오히려 기분 나쁘게 노란색이나 은색카드 이런 데 숨겨놨으면 진짜 기분 나쁘다고. 아무래도 승리는 제 것인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저 게임 진행자님. 야, 여기. 뭐야? 야, 겨우. 세상에. 형, 겨우 두잖아. 나 진짜. 자, 게임. 홍민정은 게임입니다. 홍민정은. 쌍, 비읍, 디귿. 뭐라고요? 쌍, 비읍, 디귿? 오득. 어머. 신난다. 지금 나 이거까지 못 받으면서 참. 참 참 참 게임입니다. 참 참 참. 참 참 참. 감사합니다. 형아 이겨라. 네. 제가 세정만 했을 리가 없는데. 수도 게임입니다. 아, 왜? 수고하자. 게임하는 사람이 없어. 게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게임 해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봄벚꽃놀이. 아니, 게임. 봄벚꽃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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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왜? 발발 꼭. 아이, 무게 무게 뭐여. 좀 해줘. 해줘. 수도 게임 하겠습니다. 아이씨. 잘해. PGS 또는? PGS 또는? 자. 점 참. 땡. 이거 우리 오빠. 딱 바를 되게 좋아하시네. 멤버들 오기 전에 셀카를 좀 찍고 있을까? 또 우리 아미러분들한테 내 사진 보내드려야지. 왜 지민이 뭐해, 여기서? 지민이 뭐해? 포기했어? 응. 게임 끝났잖아요. 형, 뭐예요? 게임 안 끝났어. 어차피 우승은 박지민. 내가 닭, 내가 닭 씨를 얼마나 잡았는데. 내가 얼마나 졌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치바입니다. 여보. 무게, 무게. 무. 오케이. 더 이상 난 최선을 다했다.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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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층. 8층. 에스컬레이드. 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저기잖아.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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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협, 빨리 와봐. 왜왜왜. 아, 됐어. 아니야, 재협. 너 후회할 거야, 진짜로. 야, 후회해. 아, 재협. 진짜 후회한다, 진짜로. 재협. 잘쓰.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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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솔직히 난 필요없어. 형이 100% 1등이야, 형이 나눠줄게. 네? 나 10석이야. 진짜요? 그러니까 쓰지 말고 나랑 반띠하자. 재협. 형이 너에게 기회를 준다니까, 재협. 들어봐. 우리 둘 밖에 없지?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형이 별 카드가 있거든. 있다고? 있어. 맛있어. 너 어차피 쓰면 너 꼴등 아니잖아. 너 꼴등 아니지. 너 많이 먹었지, 하트. 꼴등은 아니야. 그래, 그럼 나한테 먹어. 내가 정확히 반박 줄게. 다 걸고. 형. 조용히 해볼게요. 내가 형한테 하트 다 주라고?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우리를 꼴찌가 하는 걸로 하면 돼. 아니, 저거 뭔 말이야, 저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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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게임 투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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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게임 안 하면 된다니까. 신이 없어서 도대요. 아, 야, 야, 야. 아, 야, 야, 야. 내가 뭐야, 일단 다 서 볼게. 안 할 거야?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아, 망했다. 이게 8층 에스컬레이드 근처 빨간별을 찾아서 역전하자. 난 이길 가능성이 없어. 나 게임 했거든요. 응. 4번 맞았다, 4번. 4번. 4, 4개 다 맞았다고? 나 아까 호랭이 씨 만나서 6판 다 졌어 다 쓰고 4판 맞았다고 용기야, 용기야 이리 와봐, 왜 이리 와 맨날 카드 다 써? 자, 내가 너한테 내 하트를 다 줄게 그리고 나랑 돈을 반띵하는 게 어때? 몇 개 있는데요? 형 빨간색 카드 빨간색 카드 있는 점 보여줘야지 어때? 돈, 돈 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형이 너한테 하트를 다 줄게 그럼 하트가 빵 게임 사람의 이긴 걸로 내가 물을 바꾸는 거야 아, 재욱 씨 와, 1등이다 물찌파, 배포다 가위 가위 보, 가위 보, 가위 보 무게 무게 빠, 빠이 빠이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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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무게 무게 찌, 무, 무게 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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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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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오케이 아, 재이 워, 아, 재이 워! 아, 재이 워! 오케이, 가자 어? 끝나는 거 아니야? 빨리 줘, 빨리 줘 잠깐, 지금 이거 바꾸고 줘야지 아, 재이 워! 아, 재이 워! 자, 가자 이제 뭐, 끝났어?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죠, 끝났죠? 끝났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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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재이 워! 자, 게임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우리 이 카메라로 나와서 이 모양으로 가짜 누가 1등일 것 같은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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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부터 갈게요 허비 형이 마지막에 막판 스포츠를 달리고 있었는데 와, 이름만 봐도 제이 워구 그러니까, 광대가 제이 워구 제이 워구 와, 어떻게 저렇게 티 나게 말하지? 아니, 이런 게임 보통 누가 1등 하지? 저는 가면 아, 이거 모르는 거다, 진짜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내봤을 때 RM이야 와, 얘 진짜 영위하다 똑똑, 똑똑하네 와, 진짜 안 보이네? 이렇게 하면 되냐? 어차피 우승은 재이 워, 아이가? 어차피 승은 재이 워! 약간 여섯 개였어 여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닥시를 찾아서 떠났어야 했는데 닥시가 안 보이더라고 닥시가 안 보이더라고 야, 쟤 왜 가린 거야? 야, 할이 터졌나 봐 어떻게 얘기했는 줄 알아? 각자 생각은 얘기? 근데 이제 결정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봤을 때 제이홉이네 제이홉이 1위를 하면 그러니까 혼자 다 독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다 독식을 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징징색커맥 그러네 모르는 척하고 안 했네 나 급했어 나는 진짜 급했다니까, 여러분 형, 솔직히 여유롭죠? 저도 막판에 썼어요, 카드 개인만 일단 저랑 후배우 의심받으니까 저는 이제 딱 두 마지막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까 4장은 저였어요 그리고 제이홉이 6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건 아까 카드를 안 쓰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나 다 썼어요, 저쪽에 나 다 썼어요 카드 안 쓰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정도 시간이었어요 내가 봤어, 트윙이 계속 졌어 형, 형도 한번 얘기하시죠? 네, 솔직하게 말할게요 처음에 6장이 저한테 있긴 했어요 고죠? 고죠? 바로, 바로 찰로 나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이 6장이라고 6장이 있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6장으로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이렇게 심리전을 쓰죠? 그러면 남준이 거 몇 장이네요? 9장 남준이 내 6장이라고요? 저 6장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나 아무 말 안 할게 왜냐면 내가 아까 4장에 이겼을 때도 아까 말 안 먹혔죠? 아니 근데 진전이 없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말이 안 돼 내가 얻는 거 두 장을 봤는데 그건 아니야 결정적인 증거가 맨 마지막에 내가 게임 이기는 걸 봤어 빠빡,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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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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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 오케이 자, 여러분 3번 속으실 겁니까? 내가 지금 재효시한 거예요? 아, 됐어 3번은 안 되지 그렇지 지금 두 번 속았어, 여러분 미치겠다, 진짜 자, 여러분 근데 저희 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확률도 저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아까 안 쓰는 일도 있었다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태용이도 한 번 의심해 봐야 돼요 제가 얘기를 진짜 해야 돼요 지는 걸 많이 봤어요 다 잃었다고 하겠죠 하여튼 다 잃어가지고 저 진짜 거기에 웃음 받아 다 됐죠 여긴 다 잃은 사람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당신이 해온 행보를 보십시오 맞아요 내가 봤을 때 남준이 형 아니면 얘예요 잠깐만 이거 1등을 2등이 발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1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발칵되는 게 뭡니까? 발칵 뒤집어지겠어? 뒤집어지겠어? 발칵되는 거잖아 1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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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게 되면 팔칵 합친 뭐 발칵 발칵입니까? 야, 여기서 그럼 꼴등은 누굽니까, 지금 솔직히? 나 4개 나 6개야 저도 6개 나도 6개야 저 5개 아, 진짜 6개? 저 9개인데 앞으로 9개보다 많아야 돼 난 올 때 다 오픈했어요 더 이야기해봤자 진저도 없어 맞습니다 투표하자, 투표하자 네, 바로 사용하자 1대 1 투표를 합시다 자, 각자 있을 거 아니야 아, 내가 이거 이건 모른다, 모른다, 이건 자, 이건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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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 한 표 정국 한 표 정국 한 표 네가 큰 거 아니야? 아니, 난... 아래 와, 저라보여 끝까지 아래 저라보여? 아래 이게 끝났네 와, 진짜... 야, 이건... 이렇게 가냐? 남준아, 형은 재협 썼다 어, 재협 재협, 재협 형 한 표 야, 호도... 재협 와, 진짜... 재협 와, 진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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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빈 호빈 형 다 썼네 아래 오, 와... 이건 틀렸어, 못 가득 안 했다 와, 아래 명이 더럽다 너 몇 장인 남자, 너? 저 13장이야 저 13장이야 와, 와, 이런다니까요 와, 와, 와... 9장이라며요 형, 거짓말 안 돼요? 그건 뭐라 했어요, 나쁜 사람을... 나 아까는 진짜 4장이었어 근데 내가 봐봐 재협이 벽으로 나무가 넌다 형, 형 사람 눈을 보고 이렇게 거짓말을...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확신합니다 그래 RM은 13장 아, 진짜 대박이다 와, 너 진짜 거짓말 잘 친다 호비 형, 호비 형, 호비 형... 저 아까 제가 깜짝 놀랐다고 했잖아요 호비 형, 여기 막 소름 돋는다, 진짜 내가 진짜 소름 돋는다, 봐봐 진영, 설마? 왜, 왜, 왜 나야? 재협 내가 말해... 11장 와, 이 형 진짜... 11장이라면서요 와, 재협! 와, 이거 자기꾸나 아니, 6장이라네 11장밖에 안 돼요? 이 형 은근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어 모른다, 이제 봐봐, 이제 김태형 봐나 자, 이 형 아니에요 자, 여기서 크게 대해봐 봐봐, 표정 봐 자, 이 셋 중에 크게 대인다, 진짜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휴가 별장 별장 와, 형 진짜 와, 형 와, 형 야, 형 왜, 왜, 왜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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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형, 형 자 여기서 1등 태형이다, 바로 태형일 것 같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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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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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역시 연막작전이었어. 야! 우산! 참참참! 치축! 묵! 오케이! 용동용동탕! 딸기! 정제학 법칙! 빠이빠이 묵! 닫았다, 닫았다. 널 닫았다, 닫았다. 야 근데 1등이 아니야? 야 근데 1등은 얘인 것 같아, 내가. 아니에요, 나 진짜 14장이에요. 자, 김태형 16장 봅니다. 나 14장이에요. 자, 조용! 몇 장이야? 16장이에요. 그런다. 우와! 아, 아까워! 아까워! 내가 말했잖아, 연막작전이라고. 여러분! 소름 돋는다. 와, 16장? 지민! 18! 야! 18! 야! 18! 야! 18! 야! 야! 야, 미쳤다! 와! 대박! 진짜? 잠깐만, 잠깐만. 야, 18장 먹고 여기 와서 쉬고 있었네. 형, 잠깐만. 1등을. 아, 깜이. 이거 반전 영화 아니야? 오늘의 반전은? 진이 형 아니야, 진이 형. 설마. 설마. 아, 설마. 설마. 설마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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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작du. 할 거. 지. 지. 빠이빠이빠. 자, 자, 자. 검정, 소패. 기름. 아, 많이 땄다. 17개 와 나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진짜로 나도 내가 1등인 줄 알았어 나 진짜 너무 기뻐가지고 아 다 낚았다 했는데 야 나 뒤를 보면서 얼마나 웃겼는지 아냐? 근데 형은 나보면서 얼마나 웃겼어 자 일단 봐줍시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야 진짜 상처는 이 주말이 자 이번 달 방음은 진짜 나는 너네들한테 야 꼭 본다 진짜 아 형 모르지 않아요 다들 내 머리 꼭대기에 있네 아 내가 모르지 알고 있었어 다들 지금 달려나방사 몇 십 번 해보셨지만 다들 머리 꼭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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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리고 다들 연기가 우리 진영 진영 마지막으로 와 진영 대단하다 정말 모두가 이렇게 속고 속이는 박진희씨 무서운 사람이었네 모두가 속고 속이는 이 007 게임 저희 팀워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앞으로 이런 상품을 주는 달려라 방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힘입사 달려라 방탄 서울은 돋는다 이번에 와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연예인의